여기는 해전 추억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오마카사를 해야 돼. 총효가 있을까? 몰라 진짜 내가 누가 이기나 해보고 싶다 진짜. 또 달라 또 달라. 뱃길을 찾기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휘밥입니다. 제가 오늘은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해전 추억집에 왔는데요. 아니 여기 해전 추억집은 다른 해전 추억집보다 약간 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오늘 저는 회전 초밥으로 100만 원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과연 100만 원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또 축구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픈 상황이거든요. 오늘 여기는 또 특이하게 접시별로 이렇게 가격대가 좀 꽤 나가요. 비싼 거는 비싸거든요. 오늘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 이런 약간 좀 되게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. 알죠 여러분 제 회전수식 공략법. 일단 깔아. 와 이거 9,500원짜리. 골드가 비싸. 장어. 영어. 어 내가 좋아하는 백화수목이다. 백화수목. 아이. 너무 낮이죠? 일단 제일 비싼 이 골드 접시. 음. 녹는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이고. 그리고. 내가 좋아하는 연어. 아 진짜 맛있다. 딱 두 접시 먹었는데 퀄리티가 좋은 게 너무나 느껴지는 이유. 장어. 어. 오늘 뭔가 이 친구가 좀 집중 공략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음. 오 맛있다. 구나무로 입가시를 한번. 너무 궁금하나. 음. 음. 얘도 너무 맛있다. 여기.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따로 주문해도 되니까. 제빵어. 전어. 전어도 있네. 아 이거 궁금해요. 여러분. 성게. 참치에. 연어 알. 감태. 아. 오늘 얘. 얘. 끝장나겠다. 이건 도미 같아요. 도미. 도미는 그냥 두 피스 한방에. 이건 우니. 아. 우니가 진짜 하나도 안 비리다. 롤도 하나 먹고. 이건 뭐까. 오. 게살그라탕. 이거 약간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아. 맛있다. 아. 여기 되게 좋네. 장어는 살짝 좀 따뜻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. 데워달라면 데워주는 건가? 그 선생님. 데워달라면 데워줘요? 네. 아. 장어. 아. 아. 데워준대요. 여러분. 어쩐지 좀 차갑더라. 감사합니다. 제가 이거 테이블 그걸로 주문한 것들. 아. 궁금합니다. 이거 약간 제빵어 같은데. 제빵어. 아. 맛있어. 이건 뭐지? 아. 전어인가 보다. 우와. 전어 맛있다. 역시 제철 생선. 그러니까. 진짜 두툼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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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지 않아요? 회. 초밥 한 피스가 이렇게. 입에 꽉 차는 경우는 진짜 없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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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울도 진짜 맛있다. 약간 데운 장어알은. 고춧가루 데워두세요 이거 씹어요? 세븐님 한 끼야 호떡이 진짜 크다 호떡이 진짜 크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나는 꼭 드세요 새우의 우니 아마에비 번호 진짜 맛있네 진짜 딱 일반 수박집보다는 좀 많이 보컬이에요 이거 뭐야? 엄청 멋있는 거 나왔어 근데 되게 많은 뭐가 많다 특이하게 참치에 트러플 뭐가 올라가 있네요 참치 트러플이 미쳤다 참치 트러플 대박인데? 참치 트러플 내가 먹어본 해산추박 중에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 파르페 같다 육회 연어 덮밥인데 육회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와 왕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제 비싼 건 비싼 건 뭐 해? narodin 아재미 이 트러플 요게 트러플 페스토인데 진짜 맛있네요. 아 뜨거. 우와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. 오마카세도 있어. 이거 주문시마다 매력이 달라지는데 이거? 이거 담아보자. 하나 주문해봐야지. 내가 오늘 100만 원 채우려고 계란초로 안 먹으려고 했는데 계란초로 두 끼가 안 먹을 수 없는 거 하면 비주얼인 이유. 계란으로 입가심하고. 전장한 상태 말고 드세요. 그냥 드시면 돼요. 그냥요? 네. 소금 드셔도 돼요. 와 이게 그건가 보다. 오마카세. 스팸님 추천. 근데 접시도 이거 6,500원이야. 그냥 먹으랬어. 와 덥죠. 이번엔 뭐 다 온다 보이잖아. 와 이제 너무 맛있다. 위에 소금을 뿌려주셨는데 소고기 차점을 소금에만 딱 찍어 먹었을 때 그 느낌 알죠? 와 미친. 음. 새우. 와 새우 식감 지금 엄청 좋아요. 지금 또 대하철이니까. 딱 이게 20개야. 육회. 와. 웬만한 육회칩보다 맛있는 것 같아 육회가. 진짜로. 이건 뭐예요? 아 제빵 앞에서. 와 이렇게 뱃잘들이 왔다. 한 5개 달아서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? 우리가 5개 시켜볼까요? 이거 하나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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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탁구와다비 무슨 일이야? 잘 안 먹잖아요 원래. 어 너무 맛있어. 고추냉이 맛이 안 강해요. 고추를 잘게 썰어서 넣어서 이게 매콤해. 아니 롤이 진짜 커. 아 롤도 진짜 맛있어 어떡해? 진짜 맛있을래. 고추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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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zo Ib. 그게 좋은데 완전? 너무나 이게 매콤베리이다 여기에. 고추냉이. 이거 위에 없는 거죠? 네. 못 봤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다. 여러분 여기 수식 오마카드 이거 1피스짜리로 시켜주셔도 돼요. 와 두 개씩 시키니까 한방에 줬어. 우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아 녹는다. 참치에서 육즙이 남아. 그냥 참치를 말았어요. 밥을. 이번엔 회가. 여기는 해수추밥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오마카드를 해야 돼. 나중에 그 예약해서 이거 8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이거 먹어보고 싶다. 8만 원이에요. 짜증나. 이건 소고기. 생선 물릴 때 딱이다. 제가 또 추가로 시켰거든요. 근데 여기 이 새우가 미쳤어요. 여러분. 이 새우가 제철이라 그런지 살 통통한 게 그냥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 앙키모. 앙키모 화로의 암아애비. 와 앙키모. 전 이 고소한 맛을 너무 좋아해요. 아구간. 아구간. 손비알을 돌려드리겠습니다. 아 네. 감사합니다. 손비알. 벌써 50, 거의 60개요. 목표를 수정했어요.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. 50만 원만 넘겨도 최전초과집에서는 많이 나온 거야. 이게 사람이 문제인 게 하나 고급스러운 걸 먹으니까 이걸 잡게 돼. 여기 좋은 게 밥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어요. 그걸 좀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잡게 해가지고 여러 개 드시면 돼요. 누가 이기나 해보고 싶다 진짜. 진짜 누가 이기나 해보고 싶다 진짜. 감사합니다. 또 달라 또 달라. 감사합니다. 와 이거 대왕 연어초밥 그런 거 아니야? 이게 좋은 게 오마카드를 시켜도 그 오마카드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산별로 가격을 다르게 측정해주니까 막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다양하게 맛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오마카드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금색 접시 와 이거 너무 맛있다. 여기 소스들도 맛있어요. 주말에 풋살하면서 손가락 다쳤거든요. 먹다가 손가락 좀 아파서 다시 보호대를 꼈습니다. 딱 80개만 먹어야겠다. 아 이거 진짜 맛있네. 맛있는 건 하나 더. 아구간 진짜 고소하다. 아구간이 있는 회전초부터 진짜 살 게 있는데 맛있네요. 4개만 더 먹으면 이게 3개 시켰어요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약간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느낌이네. 창닭 대결. 다음에 오면은 오십게 한 번 더. 그러니까 채굴이 그냥 바로 퇴사하시는 거 아니에요? 뭔지 모른 아무튼 맛있는 스시 한번 구워서 되게 고소하다. 고등어인가? 참치인가? 감사합니다. 참치 맛끼. 아니 트러플이 미쳤덩. 고소하다. 새우에 참치에 우니까지. 딱 이거 먹으면 마지막 끝. 감사합니다. 저희 그만 먹을 거예요. 마지막 안키. 이렇게 오늘 스시 카드에서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는 회전초밥들을 먹어봤는데요. 제가 처음에 100만 원을 채우겠다고 했으나 학교가 없을 것 같고요.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일단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금색 접시만 465,500원어치를 먹었는데요. 은색깔 75,000원 분홍색 분홍색깔도 10개 60,500원 빨간색깔 5,500원 곱하기 7 파란색 2개 7,000원 화이트 2개 4,000원 5,755,000원 야 그래도 회전초밥 먹으면서 제일 최고 기록 김신을 한 것 같네요. 오늘 총 80 접시를 먹었고요. 여기 스시 카드는 정말 회전초밥 제가 그 이상의 거의 오마카세급의 초밥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양하고 맛있는 초밥을 즐기고 싶다 하실 때는 저는 스시 카드에 진짜 강추드립니다. 나중에는 정말 이 오마카세로 한번 50 접시를 먹어보고 싶네요. 과연 다 다른 초밥이 나올지 너무나 궁금하고요. 네 저는 오늘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이빠빠빠빠빠빠빵